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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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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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씨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케빈씨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저는 봄을 좋아해요 저는 봄을 좋아해요 케빈씨 고향의 봄날씨는 어때요? 케빈씨 고향의 봄날씨는 어때요? 따뜻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따뜻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봄에는 봄에는 무엇을 해요? 봄에는 무엇을 해요? 저는 보통 등산을 해요 저는 보통 등산을 해요 등산을 자주 해요 좋아하지만 자주 하지는 못해요 좋아하지만 자주 하지는 못해요 자주 하지는 못해요 좋아하지만 자주 하지는 못해요 좋아하지만 자주 하지는 못해요 좋아하지만 자주 하지는 못해요 좋아하지만 자주 하지는 못해요 여름 하 가을 겨울 등산을 하다 하다 골프를 치다 수영 하다 하다 여행 하다 여행 여행 책을 읽다 엠컴텍 책을 읽다 럭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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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 럭삭 양 grace 양쪽 럭삭 럭삭 다 跟 럭삭 tighter 럭삭 해요 richest băng 기본 왜? 어 오 오 오 hp 내가 그러니까 Rashid 어 오 오ai 스키를 타다, 골프를 치다, 등산을 하다... 어 닿네, 바이. 어 닿네. 자아. 계절, 아 개절. 뭐. 뭐아. 대단한 바이. 갑시다. 은쿠아. 네. 응?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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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바람이 많이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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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을 하다 여행을 하다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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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을 좋아해요 봄 날씨는 어때요? 봄 날씨는 어때요? 따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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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팍 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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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여름 엔팍 여름 케빈 여름 여름 여름을? 여름을? 좋아해요. 케빈씨, 고향의 여름 날씨는 어때요? 여름 날씨는 어때요? 여름 날씨가 좋다. 좋아요. 여름에는 무엇을 해요? 저는 보통 수영을 해요. 수영을 자주 해요. 좋아지만 자주 하지는 못해요. 너의 싸우. 봄입니다. 누가? 너의 싸우.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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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씨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케빈씨, 고향의 여름 날씨는 어때요?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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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해요.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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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름에는 여름에는 무엇을 해요? 무엇을 해요? 저는 보통 여행을 해요. 여행을 해요. 자주 해요. 자주 해요. 좋아하지만 자주 하지는 못해요. 자주 하지는 못해요. 자주 하지는 못해요. 음. 네. 저는 가을을을 좋아해요. 저는 가을을을 좋아해요. 저는 가을을을 좋아해요. 태빈씨의 가을 날씨는, 태빈씨 고향의 가을 날씨는 어때요? 시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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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다. 시원하다. 맞나요? 시원하다. 맞나요? 네. 시원하고 시원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시원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불어요. 가을에는 무엇을 해요? 가을에는 가을에는 무엇을 해요? 저는 보통 책을 읽거나 소풍을 가요. 저는 보통 책을 읽거나 소풍을 가요. 책을 읽거나 소풍을 가요. 책을 읽거나 소풍을 가요. 소풍을 자주 가요. 쇼풍을 자주 가요 아 쇼핑 좋아하지만 자주 가지는 못해요 좋아하지만 자주 가지는 못해요 책을 자주 읽어요? 아니요 왜? 졸려요 졸려요 책을 자주 읽어요? 아니요 왜요? 졸려요 혜민씨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저는 겨울을 좋아해요 혜민씨 고향의 겨울날씨는 어때요? 춥고 눈이 많이 와요 춥고 눈이 많이 와요 겨울에는 무엇을 해요? 겨울에는 무엇을 해요? 겨울에는 무엇을 해요? 나 스케이트를 타요 스케이트를 타요 스케이트를 타요 스케이트를 타요 스케이트를 타요 스케이트를 자주 타요 스케이트를 자주 타요 좋아하지만 자주 타지는 못해요 좋아하지만 자주 타지는 못해요 네, Clarke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ケビン ƠI Ơ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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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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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메리 Barrill 고기 무섭 올 타이 올 타이 4,5 4,5 5,5 올 타이 높이 높이 오 작게 무슨 무슨? 예이 예이 배절 좋아하다 흩 흩 뭐하네요 흩 뭐할까 흩 뭐하나오 흩 저는 봄을 좋아해요 음 흩 흩 태빈씨 고향의 봄날씨는 어때요? 태빈 태빈 오늘 봄날 땡굣 왜? 신행 잘하네 아 따뜻하고 따뜻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네. 비다. 네. 뱅뱅.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음, 앗, 음, 앗, 뮤, 요니유. 하람, 하람. 음, 앗. 네. forming 봄에는 무엇을 해요? 봄에는 무엇이래요? 봄에는 무엇일까요? 봄 scare 봄사 무엇일까요? what일까요? 이런 것이라고 말해요 나는 보통 혼도를 해요 등산을 자주 해요? 등산을 자주 해요? 등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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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